안녕하세요 인생을 즐기는 남자 BJ줄맨입니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 신라면 2개 한우 갈비살 참고로 이거는 미디엄 레어로 구웠고요 미디엄도 있어요 그리고 김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at 이거 치즈예요 치즈 아 나 이거 치즈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얘가 국물이 담백해져요 계란도 있고요 자 고기 하나 올리고 김치 하나 올리고 잣잎 드세요 죽인다 아 고기 맛있어요 참고로 오늘 저는 오늘밤 9시 반에 48시간 방송을 위해 이렇게 든든히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자work 부탁드립니다 네 헥 바 apply o 바 Moon 물 So 아 vous having e son l ir 제가 단백질에 부족해가지고 단백질을 채워줘야지 제가 단백질은 우리 몸에 자기 몸무게가 10kg 15kg당 10g씩은 먹어줘야 돼요 김치 김치 라면 맛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 죄송해요. 밥 먹을 때는 오버하지 맙시다. 아 나 죽다 살아났어 지금 방금. 어우. 소옥기. 자기야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밥 맞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라면 먹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소고기 사먹겠지? 소고기 묵으면 뭐하겠노? 뭐하긴 뭐해. 라면에다 고기에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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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코다리 아 우리 지코다리 강정님 그리고 거이거님 반가워요 이 국물 먹으면 진짜 끝장나요 이거 음 좋아좋아좋아 소고기야 제가 미디엄 네어를 좋아해요 우리 추천 절차 한번씩 눌러주세요 국물이 끝내줘요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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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죽인다 국물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면 안 부셨는데 아 좋다 아 아 아 아 아 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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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좀 가져올게요 오이 10-10 11-12 15不好 어허 어허 이게 우리 가오가 익었네 어서오세요 왜 쓸쓸하게 드시냐고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맞나 아이가 맞죠 그러게 사람도 너무하네 진짜 어허 죽인다 우리 추천 절차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